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평소에 대해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번째, 카페에 대해 얘기해 주신 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카페에 대해 얘기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카페에 대해 얘기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카페에 대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쿠 シーちゃん、行くよ! シーちゃん シーちゃん 居ないね シーちゃん、ちょっと待っててね ちょっと待ってて うん、大丈夫だよ。すぐ戻ってくるからね ちょっと待ってて うん 行くよ うん、大丈夫 シーちゃん、戻ってくるよ シーちゃん、また来て 行くよ シーちゃん、寝てるんだ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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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シーちゃん、またねって 行くよー もちろん ぬいっぱい ふぅ ふぅ しって ずっと かわいい! 触って! リア君、触って! シューッとしてるの! 良かったね! あれ、終わっちゃったね! シューッとしてるの! 本当に触って! 왜이래?